한 2알 정도 먹던 평균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철분역사, 임산역 근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한 5달에서 2알 사이로 왔다 갔다 먹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먹으니까 좋아? 아니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5달에서 10알 사이를 먹는 거예요 유산균은 기본이고요 종합 비타민 먹고요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고 오메가는 귀신은 뭐 거짓도 먹어야 된다고 하고 보니까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먹지? 하는데 제가 먹게 됐잖아요 영양제는 알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에요 식품이라는 건 알고 드시니까 자 그런데요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다면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모르셨어요? 원래 영양제 드셨어요? 안 먹었죠? 이제 드실 거죠? 그렇죠? 이제 드실 거예요 근데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부합되시는 사람은 유산 안 드셔도 돼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이고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먹고 있는 경우예요 자 여기 다 혹시 다 부합되시는 분? 없죠? 네 맞아요 없어요 저도 없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3년 전에 알은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라는 게 뭐지 한번 짚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우리는 하루도 자르게 불완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식품은 자연적으로 자란 재료를 사용한 식품 또는 농약이나 유해 성분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식품이에요 자, 자연 드림을 이용한 저에게 자연 드림에 있는 식품은 농약에 안 들어가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 농사 지으시거든요 농약 안 하고 비료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안 왔다 치더라도 정말 안 했다 치더라도 비와 공기와 중국의 미세먼지 없습니다 실제로 균형 있게라고 하는 것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제가 산모들을 상대하잖아요 산모들을 상대하는데 엄마들이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서 젖 먹이고 근육 먹이고 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하루 먹기 먹어? 그러면 두 끼? 한 끼 이래요 그러면 미역국에다 밥 맞아서 김치라도 먹어 이러면 죽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밥을 먹어 밥은 마시는 거야 라고 교육을 할 정도로 엄마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해요 5대 영양소를 챙겨 먹기는 더 없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순환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병원 가면 간판이 딱 있을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순환기계로 가야 되는지 내분비계로 가야 되는지 딱 분류가 되죠 그 계통에서 한 장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게 나눠가시면 소장, 대장, 시리지장, 단위 그것이 또 작은 단위로 가면 조직 그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아토피를 되게 오래 알았어요 저 지금 아토피 알은 얼굴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저는 20대 이후부터 아토피를 알아서 20대 사진을 보면요 얼굴에 직물이 너무 많이 나고요 2차 감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안경을 쓰고 귀가 덜렁덜렁 되니까 꺼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남편이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고맙다 헤어져지 않고 나랑 사겨졌어요 몰골이 이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쵸?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뻐졌잖아요 피부 깨끗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제 아토피가 있는지 왜 아토피가 생기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여기 살을 딱 떼갔어요 떼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랜드 결과가 뭐였을 줄 아세요? 염증 아토피는 풀네임이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염증이네? 원인이 뭐지? 헛딱 떼봤더니 염증이네?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과학으로는 그러나 10년 사이에 과학을 발전했고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걸 봤더니 세포 단위만 본 게 아니라 분자 단위까지 이렇게 봤더니 아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구나 라고 이제는 밝혀냈고 그 단위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피부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게 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자 태포 단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딱 세 가지가 있다 주요와 원인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없으시죠? 자 혹시 싸움과 도주의 반응을 알고 계세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싸움과 도주의 반응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그러면 노스짓을 받는 거예요 자와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피가 막 머리로 가죠 그리고 도망을 가야 돼 어떡하지? 피가 근육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막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위기능으로는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니까 손 끝, 발 끝, 말초로는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호랑이를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한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 피가 말초로 가지 않으니까 머리도 빠지고 수족 냉증도 오고 자궁도 피가 안 돌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수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해요 하는 건 그런 싸움과 도주의 반응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몸은 항상 그리고 다양한 환경 변화예요 다양한 환경 변화 여기 보시면 후회예요 굉장히 5년 전에요 5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우리 미세먼지에 잘 몰랐죠? 황산은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이베라스라고 저희 상담실 맨 꼭대기 층에서 일을 하는데 개항산이 보여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 안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더러워질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딱 했을 때 어? 코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한참 코를 막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코 막아도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피부로 다 뚫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 미세먼지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은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고 갑상선 암이나 다른 질환을 유발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의 오나묘 제가 병원 생활을 했지만 아... 심각하다 아... 우리 가족은 저를 잘 안하고 싶고 나는 저런 치료를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약물의 오나묘이 너무 심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심각하게 약물의 오나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다양한 환경 호르몬 아이들 요즘 성조수증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성질환 경피도 자 우리가 먹고 쓰는 거는요 똥어죽이 나오거나 발에서 해독하거나 토해버리거나 해서 배출이 돼요 그쵸? 그러나 우리가 얼굴에 바르고 머리를 씻고 몸에 바르는 거는 바로 흡수예요 그 경피도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찾아보고서 건강한 거 쓰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 옛날의 식품이 지금의 식품과 똑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보세요 이 아저씨 두 개 중에요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음식이 아 먹으면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오른쪽 오른쪽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아저씨는 어디를 보고서 행복해하고 계세요? 그쵸? 아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잘 두고보세요 이걸 먹으면 분명히 안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땅에 전 세계 땅에 영양분이 고갈되거나 밸런스가 깨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먹어도 우리가 원하는 건강을 찾지 못해요 전 자연드림만 썼다니까요 자연드림만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아이들 반찬들 나물도요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여가지고 나물반찬도 아침에 바로 해줬어요 집에서 대접받아요 밖에서 대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찬통에다 준 적도 없어요 저는 항상 정치에다가 그렇게 붙잡고 근데 애들이 맨날 아픈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3배씩 쓰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이러이러하게 음식을 먹어라 하버드대 공중영양보고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멀티비타민을 먹어라 보험처럼 그렇게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누구시죠? 민유라 민유라 선수죠 옛날에는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데 사람들이 아우 호들갑이야 아우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정말 너 깍? 너 좀 그렇다 사람들이 좀 생각했잖아요 영양제 먹으면 그냥 자기분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분 보세요 아름답고 건강한 20대 젊은 여성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프면 먹지 지금 영양제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 더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왜? 이걸 유지하려고 이걸 유지하려고 먹는 거예요 지키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영양제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질병치료가 아니라 그러면 영양제를 골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영양제를 골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가요 다양한 영양제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에요 다양한 영양소 두 번째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지에요 왜냐하면 영양제가 많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함량이 많아 많은 게 좋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능이 충분해 먹고 안 먹고가 달라 안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활력을 느낄 수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채이용률이 높은가에요 색채이용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죠 그럼 어디로 가요? 위에서 확 녹여요 녹이면 소장으로 가죠 소장으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소장에서 쫙 흡수가 되죠? 그럼 그 흡수된 게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 모든 음식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아이고 이건 독성 있네 독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위로 다 잘게 잘게 부수는 걸 간에서에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 이제 다 됐어 이제 우리 몸에서 써도 돼 하고 혈관을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막 돌면서 머리끝 발끝까지 돌면서 세포에 영양을 딱 주고 오는 거예요 세포에 얼마큼 영양소가 들어가는지를 생체이용률이라고 해요 세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영양분이 있어 이건 당뇨 환자인 거예요 개념 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삭 이용이 됐다 그럼 생체이용률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안전한가 아무리 내가 좋았다 하더라도 독성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시겠죠? 저 안전한가는 가장 중요한 별포 다섯 개짜리에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패스하고 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보세요 배수님 배수님 잠시만요 많은 자리에 내 몸 사용 설명서 오늘 톡방에 보내시면 초대하신 분들한테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 몸 사용 설명서에 전문가 의사분이 나오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양제를 골라서 먹을 때는 서플리먼트라는 캐나다 보건송의 주임을 받아서 라일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가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래서 캐나다에 저는 영양제를 먹었는데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먹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이 소비자 단체에서 통과를 한 영양제, 순도, 함량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해서 통과한 제품들만 골라서 먹어라. 이 두 가지를 봐라.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전문가의 얘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내용은요. 여해수도 하고요. 서울대학대 좌영진 교수도 하고 영양제 좀 알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 서플리먼트라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입니다. 제가요. 처음 사업 설명 영양제품을 먹으려고 했을 때 저 유경단 원장님한테, 스폰서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영양제 좀 알고 있었거든요. 나름 영양에 대해서는 근데 저 서플리먼트를 딱 보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다가 이렇게 하고 되게 겸손해지게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가장 독성이 없고 효능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유산화 제품을 꼽고 있어요. 유산화 제품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맛집에 갔어. 대박 맛집인 거야. 그럼 거기에는 메뉴가 맞나요? 메뉴가 안 맞죠? 막 10개 숨겨 안 되죠? 자 이거는요. 유산화의 제품. 전 제품이에요.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빼기도 하죠. 유산화는 대박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무식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보를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먹었어요. 왜?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환자들이 먹으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 여기 유산화 제품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유산화 제품이 좋기는 한데 우선 병원 양을 먼저 먹여봅시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인정은 하세요. 인정은 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균수. 두 번째는 균주. 균수는요. 15개에서 100억만 이상 되는 거. 내가 약처럼 쓰려면 그렇게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많은 한 양이 들어간 걸 먹어야 되는데 모든 회사는 그렇게 많이 넣었다고 해요. 많이 넣은 게 중요할까요? 내가 먹어서 장까지 들어갈 때 그 양을 보존하는 게 중요할까요?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장균수가 정확하게 넣은 것과 일치하는 제품들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냉장 배송도 하고 캡슐도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균주예요. 균주는 유산화 프로바이틱은 세계 3대 유산균 종주국 중 하나인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사입니다. 들어보셨죠? 크리스찬 한센사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장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균주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균주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우리 아이가 잠염이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좋아졌어요. 열이 나는데 좋아졌어요 하는 이유가 장의 면역기 80%를 담당하는데 여기를 좋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상비해서 엄마가 쌓아두고 먹고 싶은 영양제 유산균. 그리고 장제품 마지막은 화이버진 플러스입니다. 화이버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기선유예요. 유산화에서는 마법에 똥가루라는 별명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마법에 빗자루 같다고. 왜 그러냐면 잔은요. 미끌미끌하지 않아요. 어머니, 잔 전 울퉁불퉁 울퉁불퉁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잔이 울퉁불퉁 이 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쇠귤의 사체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독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썩으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나뉘어 2, 3일 한 번씩은 비워줘야 되는데 식이소유가 없으면 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화이버지를 먹으면 얘가 풀어요. 음식을 먹고 나면 물에 불어서 어떡해요. 퐁퐁 울어서 닦죠. 마찬가지예요. 식이소유를 그렇게 상상하세요. 먹으면 얘가 물을 확 잡아당겨서 장으로 내려갈 때 이걸 다 훑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저 화이버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장벽이 말라있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 드셔야 되는 제품. 내가 피부가 촉촉해지고 싶다? 그럼 특별히 챙겨서 드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남들에게 먹여봤을 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식이소유예요. 그리고 뉴트리빈. 뉴트리빈은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살을 찌울 때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비타민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타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죽을 수 있어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에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35에서 300칼로리 이상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화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강에 기반한 의사잖아요. 딸기맛, 바닐라맛, 조꼬맛 있어서 어린아이한테 줘도 돼요라고 하지만 저희는 보통 이유식하고 밥 먹으면 보통 죽거든요. 딱히 알러지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프로틴 프로틴 단백질은요. 여러분 근육만 만들 때 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요. 피부도 단백질이고요. 소화효소도 단백질이고 뼈도 단백질이에요.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장을 중에서 단백질을 권하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때는 또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가성비 값으로 제품을 먹일 수 있기도 하고 여의스더는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는 단백질을 더 섭취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부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단백질을 더 섭취하시는 게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우고 채웠으니까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셀라비보 화장품이에요. 유산화는 건강을 기반으로 한 회사고 건강을 추구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 화장품을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자 유산화는 피부는요. 우리 면역의 최전방이에요. 모든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를 방어하는 기관인데 그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피돌 20년 전에 우리는 파라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존스뮤즈 베이비 로션 맞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파라벤이 나쁘다는 걸 이미 그 전에 안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그래서 파라벤 없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더 차원적인 단순히 화장품의 개념이 아닌 영양제의 개념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피부에 바르는 영양제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계 화장품 트렌드가요. 세포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로 들어가고 있대요. 세포에 영향을. 그래서 세포에 막 뭘 주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대요. 그러나 유산화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영양제가 96.1%의 생체 이용률을 가지고 있죠. 화장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바르면 번들번들거리고 전세계의 화장품 트렌드가 화장을 하는 트렌드가 물건도 화장품이잖아요. 그런데 물건 화장을 하면 어때요?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산화의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지금 빛이 나나요? 네. 왜냐하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케이스가 되게 단초라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촌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흑의 라이프라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화려한 것 거창한 것보다는 심플하고 여행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유행인데 그걸 앞서가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보니까 되게 멋있는 제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인슬리자스 기술도 들어가져 있고 여러 가지 식물 추첨도 들어가져 있고 올리볼 아까 영양제도 들어갔던 올리볼이 화장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부에 깊숙이 흡수돼서 겉도는 거 없이 쫀쫀하게 사용을 해봤더니요. 70%가 수분 손실이 잘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분 지수가 올라갔고 피부에 탄력이 올라갔다라는 테스트 결과가 있고요. 파야는 풀이가 됐다라는 거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식용... 참기름 짜보신 적 있으세요? 참기름을 짜면요. 찌꺼기가 껴요. 도시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모든 씨앗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을 짜니까 씨앗 자체에 항산화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 보니 편안해. 그래서 사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참기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야. 유산화는 항산화 전문회사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고도 2년 동안 인통기한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원래 유산화를 처음 접한 게 3년 전이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저희 강영심 스포서님이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하포진도 있었고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았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화장품을 써보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때 저에게 선물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샤워젤하고 바디너리젤을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꼭 이건 다른데 겉도로 느낌 없이 싹 흡수가 되고 몸이 쓰셨더니 건조함이 하나도 없네. 근데 달라고 하면 사업을 하자고 할 것 같고 나는 관심은 없고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1년 동안 사다 썼어요. 제품을 넉넉하게 사다 썼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제품을 쓰니까 어떤 생각이 남았냐면 유산화 좋은 회사 안에 제품 대충 만들지 않았네 라는 좋은 이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막론하고 쓸 수 있는 제품 우리가 어린아이 제품 어른 제품 얘기하는 거는 첨가물이 더 들어갔냐 덜 들어갔냐의 차이잖아요. 여기는 다 쓸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영양제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화 제품은 다 소개가 됐고요. 사실 되게 짧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제품 어때요? 다 먹고 싶지 않으세요? 공짜로 200만원어치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모든 회사가 영양제를 설명하는 건 다 똑같아요. 지금 저처럼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유산화 제품 중에 이 제품 제가 여기다 놔둔 제품들은 특별한 제품들이에요. 더 뭐가 있을까요? 인셀센스 여기 보면 초록색 여의주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만 알면 유산화는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유산화가 특별한 거거든요. 바로 인셀센스라는 기술력인데 유판 보셨죠? 오늘 가서 뒤에 있는 내용을 확 훑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최근에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이왕산화제 먹는 항산화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대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항산화제는 공적지역을 느끼고 강력한 활성산소에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먹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의 헤비검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산화의 인셀센스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유산화는 미국 회사죠. 얘는 캐나다에 만들어졌고 과학자들이 만든 책인데 어떻게 유산화의 인셀센스를 설명해놨지라는 사실을 그 생각을 했어요. 인셀센스는 침을 찍어서요. 보세요. 자, 항산화제는요. 항노화와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인셀센스는 더 이것과 관련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영양보호, 활력 이 세 가지를 주고 있고요. 나쁜 독성을 만드는 게 활성산소예요. 독소가 활성산소 얘를 제거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활성산소, 항산화제 하나를 먹어서 활성산소 하나를 죽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 항산화제예요. 예전에 항산화제. 예전에 항산화제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했냐면 야! 하고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내 몸에 활성산소가 100개, 1000개 있으면 항산화제를 100개, 1000개 먹어야 되는 거야. 드실 수 있어요, 어머니? 못 드시죠? 네. 돈이 없어서도 못 먹었지만 소화가 안 돼서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거야. 힘을 키운 거예요. 세포의 힘을 키운 거야. 그랬더니 얘가 세포에서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데 한 번 딱 힘을 줬더니 약! 세포의 활성산소를 확 제거해버렸어요. 이해하기 쉽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이거 똑같이 제가 세포를 1세리전스가 기술력이 있는 제품을 막 먹어서 세포를 똑똑하게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얘가 옆에 세포한테 야! 일어나!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똑똑 건강해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세포가 야! 너도 일어나! 깨어나! 너도 기능해! 자! 너도 일어나! 자! 어, 다 안 내려갔네? 자! 우리가 주로 보던 뭔가 같죠? 아! 주로 보던 뭔가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나는 세포 하나를 깨웠더니 걔가 전방위적으로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기술력이 유산화의 기술력일 거예요. 특별하죠? 네. 특별하죠? 왜 안 들어갈까요? 자, 미국에 있는 과학자분 다 끝났어요. 미국에 있는 과학자분이 유산화의 인셀리전스 기술력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간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세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좋아지게 만든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손까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유산화는 특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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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